지혜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 대상 김지환님입니다 김지환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상과 두상을 꽃다발과 함께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방금 천만원 가정용 의료기기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오늘의 대상 주인공이십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부족한 노래 예쁘게 봐주셔서 대상 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솔직히 만족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응원도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 가요제에 함께한 지혜동포 여러분께서 공통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도 한국인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계시든 전세에 계시는 우리 제외동포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